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때 이제 그저 쇼업이 되었네 사진대 그러니까 절대 무조건 성공해서 오라고 할테니깐 정말 미안해요 시간을 되돌려 당신을 만나게 만나면 그룹한 손단대 그대에 가위 주고 싶어 시간을 흘러도 그대로만 있어 축하며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만으로 우 우 훌 지난 되돌려 그대 만난다면 한다면 해보지도 못한 말을 전하고 싶어 이 시간을 되돌려 행복한 순간을 그대에 난 잊어버리고 싶어 이 시간을 되돌려 한다면 해보임을 이용하여 그 순간을 그대에 난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면 해보임을 응원하여 그 순간을 그대에 난 잊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텨 오브 러너스의 선생 강사로 있는 이승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공방 자리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모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한지 벌써 근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제가 가르친 학생은 태호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러면서 아 안 울어요. 이런 분들을 쓸 수 있게 되요 정말. 저희 태호 페이스북 해요. 친구 걸어주세요. 태호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구가 없어요. 나중에 내년에라도 하게 되면 지한청이라도 많이 해주시고 페이스북 친구를 1초만에 받아줄 수 있는 친구니까 인스타도 해요. 인스타 말로 해주시면 안 되죠.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처럼 이번 곡도 부모님께 드리는 노래로 제가 가족사진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염태우 오브 러너스 이 곡을 마지막으로 무대에 들어가도록 할테니 앞으로 뒤에 7팀 정도 많은 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평한 사랑은 당신의 젊은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흉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피팔의 간심한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염태우가 되면서 이곳저 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짓소 그 이 그들 이 그들 우리 너 우리 미안 우리 너 조금 뻔할 때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모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 그 속에 위손뜬 젊은 아가씨의 꼽히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의 일을 위해 걸음에 태어버렸어 그의 일을 위해 내게 그의 일을 위해 고맙고 我rz의 일을 위해 나는 그의 일을 위해 그리고 누구의 일을 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